배불뛰잉 아씨 누구야? 그대로 가면 되겠다 쿠마사마 프리즈 스피트 르브론 어 봤지? 어? 누구야? 저 형님 아 형님 뭐래? 그래 나 그 집에 거기에 올려놨거든? 나중에 봐 일단 집중 그대로 3,4분만 박으면 돼 있네 응 3,4분만 박으면 되겠다 근데 4번 공격 많이 하디? 4번 아예 안해요 거의 근데 두권이 없어 왜? 두권은 돼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?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? 방사건 원래 하루 많이 하던데? 아니 차라리 4번 하고 픽을 그냥 버리면 되지 그니까 림프를 했으면 되지 확인했어요 어떻게 한다고? 바꿔야 돼? 예 형 야 어차피 저 1분 막아야 돼서 사실 림프를 못 봐요 와 림프를 못 봐 어차피 아 어차피 저 1,5분 하지? 저기가 어 일단 바꿀게요 네 오케이 안 찍게 아 아이 저는 그대로, 저는 그대로, 헷갈려야죠. 빨간색이요. 아까도 안 통하는 거 계속하네. 이응도 했잖아. 푸샬. 리더스탬프 솔직히 안 잡으라고 해도 됨. 어차피 들어가거나 못 잡음. 아 근데, 뭐야. 이때 나중에 말해줄게. 내가 오늘 리바를 좀 열심히 잡으려는 이유가 있어. 확인. 확인. 리바를 모든 공간 레퍼드 있는데 이미? 너 모든 말을 했어 방금. 카메라는 2분자짜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. 어디야 돼? 확인. 아..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디? 어허허 잡았어 바로. 보증 할아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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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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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j 안녕. 안녕. 엔드원? 쿠샷! 나이스! 오! 엔드원? 아! 아! 이거 안오고 안주해서 엔드원? 엔드원? 아이 설렜다 너무 멋있었는데 엔드원? 아.. 빡습니다 아.. 또 엔드웨어 가겠지 뭐 굿뒀요 형 다시? 네? 형 가질 수 있죠? 굿뒀!!! し아.. 잡았어 잡았어? x야? 오..거 봤네? 우와 말도 안 돼! 아이.. 왜 저기.. 불랑이네 리바가 다니구 굿뒀 자리 내가 또 안에 신겼었다. 쏘리 쏘리 응, 짜리 가네 아, 패스는 언제인데? 야, 뒷박이다 응, 패스 아, 패스 아, 패스 아, 패스 아, 패스 형, 스크린 좀 아, 패스 리바 된다, 리바 된다 안 좋았어, 안 좋았어 아우, 이씨 높게만 떨어지지 아쉽다 고객님 내 맘같이 안치네 블락 어디갔다 점수 잘 많이 안난다 응 잘 집중 어, 수비 집중, 수비 집중 강경이 어, 강경이 되네 응 나이스 리 9샷 이 친구 왜 넘어졌어 발이 부러졌다 어 어 나 파요 어 부파 음 아 음 이리 흐음 하음 나 파요 아, 뿜파 흠 그음 흠 와 이하인데? 조미에서 왔는데? 나이스 아 까비 까비 잘했다 덤덤타에요 롤 까비 아 이거 봤는데 아 못 써있다 못 써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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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끌게 갑자기 저 이번 수비가 잘 됐다 그건 뭐 상관없고 솔직히 저희 수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공격보다는 수비 수비 집중 공격은 괜찮아요 어 점수 진짜 안 나게 조금만 집중해 보자 왜 이렇게 느려지는 거야? 길터 가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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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올라간 걸 또 쳐서 밖으로 내보낸다고? 어이가 없네 다행히 수비 집중이야 꿀텐딩이 거야 뭐야 굿이야 안전컷 굿 까비 아 까비 아 까비야 아 까비야 컴퓨터 아 파스크 애인색으로 가네 빨간색 리바사지 I3 아이고 룰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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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어디? 야시 빨리 빨리 룰라운드 스크린 좀 아씨 아파 파웨이 좋다 굿띠 아니 왜 나가는 거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일단 좀만 집중 솔직히 공격은 괜찮아요 스테이 타이밍을 정확히 잃고 있다 나이스 나 앞에 빠비 세모 좋아 앞에 굿샷 굿띠 굿띠 다행이다 굿띠 굿띠 오케이 그 뭐야 코펜 박스 나이스야 난데? 미안해 카메라 박스 나이스 센터롤 좋다 앞에? 좋아 공격 풀려 롤 롤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했는데 고맙다 고맙다 롤가 많이 나와 어 롤가 많이 나와 오케이 자기 생각하는 게 아 오케이 일단 3집죠 잘 봐주니까 컷트 하는 거 조심해 뭐 이사ตca 안해서 괜찮겠다 이거 견제예요? 어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너 이게 견제는 안되는가 자아 굿샷 앞으로 가셔서 굿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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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 잘 받았다 아이고, 쏘리 나이스 까비 나 내 롤 걸려가지고 그래 굿디 나 그때 롤 하거든? 위험하게 쥐 필요 없어 나도 만약에 받았으면 와이 오프닝 그치 자기 수비야 자기 수비 걸린거 아니야 이거 애매한 위치 어 나이스 움직이는 스킨을 많이 걸어 대시로 일부러 박아도 약간 걸릴걸요 그래 아까 전판에 그렇게 한거거든 그리고 굿샷 굿샷 와 굿샷 진짜 좋았다 응 근데 이건 줄 곳이 없을땐 올라가야 돼 나이스 파워 나이스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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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번이 안되네 굿디, 아 까비 여기 공 잡았던 10%에 일단 포스공간 안걸리네 아니 이게 지금처럼 걸리네 빨간색 나 여기서 빨간색이 되네 까비 나이스 오 설마 상대가 맞아 오 나이스 나패 왜 이거 왜 공 잡이야 보기 전에 들어와 있었어 그래 아 그래 나 몰랐어 아 뭔지 들어왔잖아 마지막까지 아니 탑에서 주님, 까비. 까비 까비. 까비 까비.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. 아이... 아쉽다. 갑자기 이거 생겼네. 시점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. 집중해. 네. 집중 이어. 아이씨. 어 안나가 나이스 자 굿샷 아프다 아프다 저 포스트가 공을 존나 오래 걸어 아까부터 계속 그래 까비 아프다 그래 나도 그거 했어 스핑 Broad 그 다음에 나 안쪽 다시 먹을 수 있거든 빨간색이요 나이스 박스 오오오 Zombiel 되면 좀 이 츄비 갈 수 있죠 나이스 카멜이 에이 갈꺼야 올라갈꺼야 너 수위 좋았어 서로 꼬여서 그래 알리바 까비 파워 링크 이거?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토크공 2대1이었어 내가 어차피 따라 붙거든 굳이 걸 필요가 없어 내가 아까도 블랑 안 뒤지고 손 들었으면 맞았어 만들어도 안 들어가는데 맞아 포스터야 까비 아니 쉬창 포스터야 흐흐흐흫 원래 거기 호스트만 쓸 줄 알았는데 스피도 많이 쓰고 스피 위주로 막으면 될꺼같아요 아이씨 스피 위주로 막는다 하자마자 이렇게 해버리네 아깝다 아깝다 정아 그쪽만 막아줘 음 됐다 됐어 됐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오케이 나이스 까비 나이스 나이스 까비 안 들어가겠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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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Raven 나이스 캐나서 친구 샷 그대로 자기 수비 집중 슈퍼까지 있는데 1대1 리바 집중 아.. 방퀴파 왜 욕하려고 그래 사실 우리말 못 알아듣잖아 생각 보니까 그래도 안 하는게 알겠지 아이스 맞아 펑크래요? 일본어가 요거 알잖아 똑같은거지 유민상 이거 뭐야 방금 유민상 이러는거 같았는데 어 유민상 어? 에포트하네 정식업계 하기 수비야겠다 나도 정식업계 다 공격하니까 군밤 앤드원 어 뭐야 어이쿠 까비 라임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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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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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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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노버로 트리플 더블 찍었죠? 거짓죠? 그거 일부러 터더완 느낌? 어, 그게 이래는 숙제를 완료하죠 굿디 5패! 나이스! 아 너 어제 대속전을 지금 얘기할 필요 없지? 들어왔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콩방송 완전 삭제됐네 없는 일도 있어 까벼용 다음 팀파요 우리 공격권 넘어오면 빨간 진짜 마지막 한 번도 못했네 나 이거 안하냐? 딱 할 때? 아이 새끼 빨간이 넘어와서 끝내자 우리 매너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거 어 곧잇짱 존나 똥매너네 야 이거 이거 올려 그거에 할래지 똥매너 기름씹 찍어줘 부탁할게요 찍게 서로 수거했다고 하고 있네 아아 전질 안 켜지나봐요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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